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국내 대형 세단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G90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G90 최고 사양입니다 최고 등급 최고 사양에서 썬루프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4인승 시트는 빠졌습니다 오늘 차량 2019년형 완전 무사고 성능 점검 상태 올 양호 주행거리 16,000km입니다 5.0 프레스티지 G90이 가장 이쁜 건 전면부 때문인 것 같아요 대형 그릴과 4점씩 LED 라이트 그리고 제네시스 엠블럼 아주 강력한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릴이 진짜 무슨 방패같아 완전 커 자 색상은 섹시한 와인색입니다 자 전면부 매우 깔끔합니다 신차급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행거리가 짧기만한 차량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차량은 주행거리도 짧고 전체적인 외관 상태가 아직까지 신차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고 사양이 채택되는 불판 그릴 자 딱 보시면 불판 같아요 느낌이 자 타이어 트레드는 80% 휠기스 없습니다 이 Q900을 매입하면서 가장 곤란할 때가 휠기스 때문이었어요 휠기스도 많고 복원하는 경우 8만원 교체하는 비용은 13만원입니다 짝당 그래서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비용적으로 그런데 오늘 차량 휠기스도 없다 자 그리고 전 도어 고스트 도어 들어갑니다 오케이 저는 G90 전면부는 매우 마음에 들지만 후면부는 좀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또 개개인에 따라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제 취향은 G90 후면부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말할 필요 없겠죠 매우 넓다 대형 세단 중 가장 큰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후속에 배터리 템프러리 타이어도 없네요 그냥 요거 박스만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 차량은 이런 비닐 안 벗긴 곳이 매우 많아요 자 아무튼 후면부 디자인은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오 길게 잘 빠졌죠 휠 타이어 상태 모두 좋다 디테일 트레드 80% 자 전체적인 외판 상태 그냥 새 차입니다 아 전면부가 간지 자세입니다 자 옵션 가득가득한 실내도 담아보겠습니다 자 실내 느낌 익숙하시죠? EQ900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또 향상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실내 공간은 국내 대형 세단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를 보고 계십니다 나파가죽 퀄팅 시트 리얼 우드 이번에는 진짜 우드스러운 리얼 우드 내장제가 들어간다 그리고 버튼 배열 버튼 위치나 옵션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윈도우 관련 스위치 후석 메모리 시트 스위치 후석 프라이버시 커튼 후석 전동 시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장제는 블랙 블랙 스웨이드로 들어간다 그래서 더욱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맛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석 듀얼 TV는 사용감이 거의 없다 비닐도 벗기지 않았어요 또 후석 이런 컨트롤러 보셔도 비닐이 그대로 다 있다 느낌 강력해 비슷한데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향상된 부분이 많다 보니 만족감과 느껴지는 부분은 또 매우 커요 자 반대쪽으로 탑승해볼게요 자 탑승 전에 시트 퀄리티 한번 보십시오 이게 G90입니다 EQ보다 어두운 느낌 들죠 그 이유는 찬장 내장제가 블랙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신장에 맞게 포지션 설정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여유 공간이 있다 제가 후석에 탔을 때도 이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2구 시거제 2구 이거 아직도 안 뛰셨어요 이제 뒤에 많이들 타면 이런 거 하나씩 뛰는 맛이 있는데 후석에는 많이 탑승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석 공조기 냉풍 열선 시트 락스 위치 후석 전동 커튼 그리고 후석 컨트롤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콘솔도 매우 깔끔하다 시거제건 1구 오케이 리어 송풍구는 좌필러에 2구 가운데 2구 총 4구입니다 듀얼 TV 들어가고요 자 EQ900과 너무나도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군데군데 또 개선된 부분이 많아 또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이동 자 G90 조수석입니다 비슷한 느낌 하지만 강력해진 또 그 느낌은 분명하다 이 리얼 우드 느낌이 이 대시보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운전석으로 이동할게요 자 운전석 도어 안쪽입니다 하단의 수납 공간 윈도우 관련 스위치 사이드 미러 조정 접위 스위치 메모리 시트 스위치 확인되고요 EQ900과 동일하게 래시콘 사운드 들어간다 자 계기판 조명 조절 스위치 후축방 경보 장치 차선이탈 경보 장치 TCS 주유구 캐치 전동 트렁크 캐치 주차 브레이크 스위치 확인됩니다 전동이 될 스위치까지 확인되고요 자 시트 상태 겁나 깔끔 겁나 고급 자 탑승해서 또 많은 옵션 담아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EQ900인 줄 많이들 착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구별법은 진짜 우드 같은 우드 내장제가 들어간다 자 주행거리 16,000km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나타나고 있고요 블랙 내장제 하이패스 일체형 룸밀러 대형 선글라스 케이스 대형 디스플레이 자 EQ900과 비슷합니다 진짜 뭐 똑같다고 보셔도 되지만 요런 군데군데 달라지는 느낌은 분명하다 자 그리고 이쪽 요런 스위치류들 스위치 내장제들이 바뀌었죠 대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잘 나타내고 있고요 송풍구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하단에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관련 스위치 하단에는 공주기 관련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는 어라운드 뷰 주차 센서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선택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이쪽은 수납함 및 핸드폰 충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USB 단자 자 컵홀더 2구 DIS 확인되고요 열선 냉풍 시트 좌우 확인되고요 핸들 열선 후석 전동 커튼 스위치 확인됩니다 자 외관 살펴봤고 실내 옵션 담아봤고 차량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주행 테스트 출발을 해봐야겠지 그럼요 근데 지금 이 상황 뭐냐 너 항상 이러냐 저요? 어 왜요? 발이 안다 이 새끼 악세 너 야 다들 그동안 많이 당황하셨겠는데 아 맞아요 야 다리 쭉 폈어 형 봐봐 다리 이렇게 펴본 적은 처음이야 너 너 이렇게 운전이 가능하다고? 죄송합니다 야 엄지 발톱 겨우다 이거 악세레 형이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거든 이 자세로 사고 날 것 같아서 안되겠어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 야 발 이렇게 펴보긴 처음이네 진짜 오케이 출발해보자고 네 일단 기분이 나빴는데 출발해보자고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대형 세단 소개하시는 것 같아서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데요 지구공이니까 이거지 그리고 지구공은 디스플레이에 표현이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화면이 EQ와는 다른 점이죠 어 그렇지 실내에서는 딱 눈에 띄는 게 이거 그리고 그냥 버튼이들 좀 달라진 거 말고는 아 그리고 우두 우두가 진짜 우두스러운 거 블랙 내장재 천장 이것 때문에 또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 확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강력해졌지 네 오프레이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이 퀄팅이 되게 고급스럽게 들어가고 네 자 또 오늘 이 차량 5.0이야 아 어 뭐 가지 제껴져 보자고 네 주행거리가 만 키로 때니까 그냥 신차급 느낌이 강력하네 그리고 오늘 차량은 신차가 대비 만 키로 이제 만 6천 키로 운행했는데 얼마 감가 됐을 거 같아 19년형이야 저는 아직 2년 안 된 거 그럼 감가율이 더 심하겠죠? 당연히 더 심하지 차량 판매 금액 얼마예요? 얘가 8,190 그럼 대략 감 오지 신차가 대략 아니까 네 3,600 감가 된 거야 19,190 그러니까 대형 세서는 중고차 사야 된다니까 진짜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상당하시고 네 내가 이 G20을 지금 나온 시점에서 타야겠다 하셨던 분들이 사셨을 거 같아 음 근데 지금 이제 2년 안 됐고 1년 좀 지났고 16,000km인데 3,600km이야 웬만한 그랜자이즈 사는 돈 날라간 거야 그렇죠 와 근데 진짜 느낌은 네 그냥 EQ900 운행하고 있는 느낌이야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고급스러워진 EQ900 음 가자 런 이야 힘이 넘치지 안 모자르지 네 계속 밀지 네 힘이 남는데요 그럼 어우 굉장히 좋습니다 신체급 차량이어서도 그렇고 네 그래도 익숙하지 네 익숙해요 매우 익숙한 주행감 병승이가 한번 운전해봐 형이 뒤에 뒷좌석 느낌도 한번 느껴볼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서대리 네 이런데도 나 손이 들어가 아직 오 후속 공간도 매우 넓어 요게 또 기사 두고 타는 맛이 있을 것 같아 네 어 파나메라 팔고 이거 타고 싶다 야 이거 뒤에 타고 뭐 전국일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편하네 자 G90 오늘 우리가 운행한 차량 아까 말한 대로 신차가가 1억 1,780 1억 8,000 판매하는 가격은 8,190만 원 네 감가가 거의 3,600 맞나? 어 3,000 얼마 정도 되고 아무튼 감가가 되게 커 그리고 얘가 이제 8,000대잖아 네 근데 형은 만약에 파나메라 팔고 G90으로 간다 그러면 형은 8,000대는 너무 부담되고 티로스도 짧고 뭐 풀옵션이지만 네 가격이 형한테는 너무 부담되고 형은 이제 한 5,000 중반대 6,000 초반대 깡통 5,000 없는 거라고 그냥 난 G90만 느끼면 돼 아 그런 거 최저가가 5,000대거든 아 5,000 중반대에서 6,000대가 G90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 옵션 키로세에 따라 이제 최고가는 9,900까지 있어 네 9,900은 2020년형 주행거리 1만 키로 이하짜리 자 G90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유일머터스 홈페이지에서 약 90배 차량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실 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머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